한글 전용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글 전용화 equal은 한자 페이지잖아요. 이거 한자가 일본에서는 보통 일반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1800자 1800자를 이렇게 키로 놓으면 칠 수 있는데 그거는 시리어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중국도 아마 어느 정도 사용해요? 삼천, 삼천? 이런 키가 삼천 개 있으면 아마 다시 알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방대한 글자 수의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글은 간단한 자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을 제공해 Ai- below 어른 어른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3가지 состав을 가지고 한강과 Skal코에서 이런 수렴이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이 소립과 판화에 글자 하나가 대응하는 한글은 입력시간도 짧고 구태어 다른 문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니 속도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장점이 된다. 1つの文字、例えば私の名前、マ、キーのですが、マを入力するためにはエムとエー、2つを入力して初めてアという文字が出ますが、 韓国の場合は母音と詩音が分かれていますので、キーボードを1つ打てば1つ出る、1つ打てば1つ出る。 それは打つ方にとっては心理的な負担が少ないと思います。 韓国は体系的で創造的で、ITと大変よく合う文字だと思います。 はい。 はい。 はい。